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호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Friday December 14th 2018 12월 14일자 New York Times 일면머리 기사 4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하면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아주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대체로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있습니다 2018, 2018 그러나 아주 공식적으로 또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더 정확히 2018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원 청문회 구글 사장이 CEO가 나가서 답변을 한 청문회에서 국회의회 청문회를 보니까 거기서는 다 2018 이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아주 공식적인 자리 이런 데서는 2018 혹은 더 공식적으로 하려면 2018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좀 듣기 힘들고 2018 그리고 대체로 일반인들은 2018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001년 같으면 2001 이렇게 합니다 2001, 2009 2010년부터는 두 자리씩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2010, 2011, 2013, 2012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1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01년 그럴 때는 1900, 2001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할 시기가 앞으로 한참 남았겠죠 뭐 1100년, 2101년 이렇게 되려면 그럴 때는 앞에 두 자리 하되 100을 붙여줍니다 200 and 1, 200 and 2 이렇게 나가겠죠 아니면은 200, 01, 200, 02, 200, 03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대체로 일반인들은 보통 쓰는 말은 이렇게 앞쪽 뒤쪽이 두 자리가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될 때는 두 자리씩 끊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8 이렇게 War in Yemen, Yemen 전쟁 Senate votes to limit war powers in Yemen A rebuke to Saudis 상원이 표결을 했다 뭐 하기로? To limit, 제한하기로 War power는 전쟁 수행 능력 예면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로 표결했다 그런데 이것은 A rebuke to Saudis 사우디에 대한 하나의 질책 따끔한 어떤 질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멘이고 예멘은 뭐 오랫동안의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황폐화되고 이미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한 5만 명이 아사를 할 상황이고 또 뭐 한 1,300명 전체가 지금 굶주림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위스에서 휴전 협정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휴전 하자고 이미 제안을 했고 서로 동의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하여튼 미국도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The Senate voted to withdraw US military support for Saudi Arabia's war in Yemen A stinging rebuke of President Trump's defense of the kingdom 상원이 표기를 했다 이렇게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덜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죠 The Senate 이렇게 합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White House 이렇게 The Senate voted to withdraw US military support 미국의 군사 지원을 withdraw 하면 이것은 철수하다 이것을 중단하다고 했습니다 중단하기로 표기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In Yemen, Yemen에서의 In Yemen, 발음은 Yemen입니다 Yemen, 우리말로는 Yemen이고 영어 발음은 Yemen A sting 그런데 이것은 자 이제 동격 수식어 나오죠 동격 수식어 자 이것은 A sting이 하면 이것은 sting 하면 버림을 쏘다 이런 말이죠 쏘다 침을 쏘다 이러면 여기서는 따끔한 이런 말이죠 따끔한 그런 견책이다 질책이다 이게 나왔죠 rebuke 트럼프 대통령의 옹호 그 왕국적 사우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옹호에 대한 따끔한 어떤 일침 일침이다 이것은 lawmakers from both parties have seed over the Saudi killing of a distant journalist Jamal Khashoggi in Turkey 자 양당 그러니까 공화민주 양당 양당의 의원들이 have seed seed 하면 이것은 원래 물이 막 끓는 모습을 물이 우리말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을 때 덜컹덜컹하죠 이렇게 덜컹덜컹 이렇게 수증기가 막 빠져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흉내낸 말입니다 양당의 의원들이 양당의 의원들이 덜컹을 분노했습니다 오 뭐에 관하여 사우디 킬링 사우디의 살해 distant journalist 반체제 언론인 저말 카시오기. 카시오치 하기도 하고 카시오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일단 이걸 영어식으로 그냥 순수하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것은 저말 카시오기입니다. In Turkey. 터키에서의.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 Federal Investigation. 연방수사. Maria Butina accused Russian Asian police guilty. 자 마리아 Butina. 이 사람은 러시아의 그런 공작원으로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의 공작원. Q3 이것은 기소된 러시아의 공작원인데 이 사람이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Maria Butina admitted to a single charge of conspiring to act as a foreign agent in a deal with federal prosecutors. 자 마리아 Butina가 인정했다. 어리미 투하면 뭘 인정하답니다. A single charge. 딱 한 개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Of 어떤 내용. Of conspiring to act as a foreign agent. 해외의 그런 공작원. 외국의 공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공모를 했다. Conspire. 담합을 했다. 공모를 했다.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charge. 그런 기소 내용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기소를 하면 보통 몇 가지 이렇게 제목을 들텐데. 그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In a deal. 어디에서? In a deal with federal prosecutors. 연방 검사들과의. 이것도 이제 plea deal이죠. plea deal. plea bargain 이렇게 하는데. 협상. 그의 검사들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할 테니까 내 절을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검살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She was part of a Russian effort to infiltrate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and Republican Party on behalf of the Kremlin. 자 그녀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노력의 한 부분. 러시아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거기에 포함된 한 사람이었다. 어떤 노력. To infiltrate. 이것은 이제 침투하다죠. 침투하다. 안으로 필터하면 이것은 이제 그러다 이 말인데. 안으로 글러 들어가다. 안으로 빠져들어가다. 이렇게 해서.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 소위 총기협회입니다. 총기협회. 이게 막강하죠. 자 총기협회. 총기협회는 주로 이제 공화당 편입니다. 공화당 쪽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In Republican Party. 또 공화당 쪽으로 침투하려는 그런 누구의 노력. Of the Kremlin. 러시아 정부죠. Kremlin 하면 이것은 러시아 정부를 말합니다. 러시아 정부 측의 러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공작을 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녀는.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 기사. Trump blames Cohen for campaign finance violations. 트럼프는 비난했다. Cohen을. 무엇 때문에. For campaign finance violations. 선거 자금법 위반입니다. 선거 자금법 위반에 대해 비난했다. Cohen은.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개인 변호사를 했고 트럼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아마 지금 요새 참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 사람 말고도 뭐 또 뭐 또 여러 사람이 또 유죄를 인정해서 다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President Trump said he had never directed his former lawyer Michael D. Cohen to break the law and that Mr. Cohen had plead guilty in order to embarrass him.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He had never direct or direct him. 이것은 이제 지시하다죠. 그의 전 변호사 Michael D. Cohen에게 이렇게 to break the law. 자 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결코 never. and that 이것은 역시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President Trump said. 첫 번째 대선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부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생략해버리면 이것은 별도의 절이 되어버리죠. 여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생략해도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코어니 had plead guilty 유죄를 인정했다. 뭐하기 위해? 자신을 트럼프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 아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Tech Giants. 자 기술 거대 기업들. Apple to add one billion dollar 텍사스 캠퍼스 and thousands of jobs across the U.S. Apple은 10억 달러짜리 텍사스 사옥이죠. 텍사스 회사 건물입니다. 물론 인근 부지를 포함해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학 캠퍼스만 캠퍼스라는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회사, 전부 자신의 사옥이 있는 부지를 포함한 그것을 캠퍼스라고 합니다. 다켓 이렇게 하면 구글 캠퍼스에 무슨 캠퍼스 어디 사옥 어디 사옥 이렇게 나오죠. 자 애플은 이제 미래입니다. to add. 10억 달러짜리 텍사스 사옥을 이제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거기에 추가. 앞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미 추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thousands of jobs 수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across U.S. 미국 전역에 걸쳐. Apple plans to expand in Austin, Texas with a new campus that would nearly double the size of the company's workforce in the area. 애플은 계획이다. 확장할 계획이다. 텍사스 오스턴에서 몰록 with a new campus 새로운 사옥을 지어서 어떤 사옥? that would nearly double the size of the company's workforc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현재의 그런 인력이죠. 인력. 인력의 크기를 거의 두 배로 늘일. 더블하면 여기서는 두 배로 하다. 배가 하다. 두 배로 늘이게 될 그런 새로운 사옥을 지어서 회사를 이렇게 거기에서 텍사스 영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It always plans new 1,000 워커 operations in San Diego, Seattle, and Culver City, California and tends to add hundreds of workers in other offices. 그것은 또한, 애플은 또한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1,000명짜리 직원이 있는, 1,000명짜리 인력이 근무할 operation, 이것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을 지을 계획이다. 어디에? 샌디에고, Seattle, 그리고 Culver City, 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시애틀은, 이건 캘리포니아 아니죠. 시애틀은 워싱턴주죠. 샌디에고는, 이거는 캘리포니아주고. 근데 왜 이렇게 전부 캘리포니아라고 했죠? 이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이것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만. 물론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주 맞습니다. 이거는 워싱턴주죠.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한 380만명 정도. 샌디에고, 그리고 새들 워낙 큰 도시니까, 이것은 줄을 안 넣어도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죠. 여기 옳슨도 큰 도시, 여기 텍사스 넣었죠. 넣었는데,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넣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여기 캘리포니아는, 여기에만 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애틀은, 분명히 워싱턴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위쪽에 있죠. 위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샌디에고, 시앨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위쪽에, 콜버시티, 이런 데에서 천명짜리 그런 사업장을 새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해도 그럼 3천명이죠. 여기, 여기, 여기니까. An intense to as hundreds of workers in all offices. 또 다른 사무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수백 명의 일자리를 추가할 그런 예정이다, 그런 의향이다. 이렇게 발표해서, 애플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있네요. 워낙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하, 오늘 불금, 불금이네요. Friday, Friday December 14th. 자, 오늘 좋은 금요일. 그러나 행복하시고, 평안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